게임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 애정청에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 그들은 서로의 퀘스트를 알지 못한다. 이건 퀘스트라고 보기보다는 저한테 너무 유리한, 너무 좋은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X노예처럼 부려먹을 겁니다.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거 좋은 거예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별 5개짜리 퀘스트예요? 그들에게 퀘스트는 위기일까? 아니면 또 다른 기회일까? 첫 번째 선택의 시간이 왔다. 도시락 선택권은 남자들의 몹시다. 여자 4호의 차례. 결국 남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 1, 2, 3호는 여자 3호를 선택했다. 남자 4호는 여자 2호를 그냥 보내고 만다. 홀로 남은 남자 4호는 여자 1호를 선택했다. 4명의 남자 중 3호가 여자 3호에게 호감을 느끼고 너무 낙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맞아,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 다 있으신다고 했어요? 정말요? 네. 그런 말 언제 들었어요? 좀 전에 이 3분 안에 다 좋아하는 분과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표정이 되게 행복하세요, 지금. 반전이 있어요. 이번에게 애증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 내 것만 왜 다 안 깎은 것 같아요. 부모님 까칠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깎을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 4호입니다. 이럽니다. 너무 어려우실 필요 없어요.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아, 네. 남자 4호는 이 자리가 어색하다. 대화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뭐 투기만 보고 있다가 3D로 보니까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좀 싫다는 스타일은. 저는 1번 좀 틱틱. 그렇죠. 일단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도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꼭 전달해 주세요. 네, 그래서. 미연 씨에 나오는 킹크만 제일 큰 말 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주제를 모르는 거 같은데. 미연 씨 매니아인 남자 4호. 그는 왜 여자 1호를 선택했을까? 원래 아니, 처음에 처음에는 누가 뭐냐고 있어요? 어떤 거? 그런 거 얘기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요. 그래요? 저희, 저는. 네. 아, 저는. 저는 4번? 아, 사오님 혼자 계신 거 아니에요? 너무 뜨거워. 뭐, 그건 뜨거워. 하하하. 배고프지? 아니요. 입 말 없어? 응. 왜 그래? 쿨하, 쿨하, 쿨해야 돼. 따뜻하니까 좋다. 밖에서 먹어 먹어. 나 슬피도. 여자 4호와 여자 2호는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다. 우리 먹으려니까, 먹으려니까 마주 보고 먹을래? 그럴까요? 응 더워 괜찮아라, 너 씻기 전에 맛있게 드세요 네 눈을 쳐주면 되고요 제가 정말 제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면 제가 잘할게요 찍혀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뼈와 살이 있는 눈빛 조심하세요 나 나 오줌이 떠주기만 안했어 오줌이 떠주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아까 4번 얘기하면서 왜 여기 나온거야 이게 야 너네 포커페이 있어 포커페이 있어 헤이크를 써야지 처음부터 헤이크를 써야지 헤이크를 써야지 다 그런 거 아니야? 여자 4번이 확인이 좋은 마음에 들고요 아니 사람을 불러놓고 저녁 7시 되기 전까지 마음 표현을 못하게 하면 이거 어떻게 안 하는 거야 아 나 이거 못해 안 해 어떻게 해요 이걸 아 이제 추운데 이제 들어갈까요? 아 그럴까요? 남자 1호는 말 소환 퀘스트를 받았다 사용 횟수 제한이 없더라고요 네 그냥 X 노예처럼 부려먹을 겁니다 네 여자 3호에게 어필하기 위해 남자 1호는 말을 소환했다 치마를 입은 여자 3호는 난처하다 치마를 입은 여자 3호는 난처하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 드릴까요? 하하하하하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틈을 타 남자 2호가 여자 3호의 손을 잡았다 데이트권을 걸고 게임이 시작됐다 3번에 뽑으신 것 같아요 이거 나와 레이드 네 아니 네 잘 좀 해봐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나 뭐하고 싶어 샘통이었어요 하하하하 써봐 써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제가 옷이 참 좋네요 우리랑 데이트하실지 같이 몰을 해주세요 물은 물대로 물은 물대로 물은 물대로 나 진짜 이용당한거야? 하하하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략하고 싶어요 강하게 게임으로 그들 사이에 애정이 싹 든다 그들은 자신을 영원히 힐해줄 짝을 득템할 수 있을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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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